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천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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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떨어져 천리히 천리히 이래 오신니 역장 유일이 오구 코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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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어디로 갔어? 내꺼 금방 또 있었너로 가네 이글도 못 읽겄다 이글도 못 읽겄다 대학을 들여라 대학을 들여라 대학 지도는 제 명명 덕허며 대학 지도는 제 명명 덕허며 제 친민허며 제 친민허며 제 친민허며 제 치여지선이니라 제 치여지선이니라 제 친민허며 이틈지 책을 기울추기 이십팔 수 하도낙서 시작 이십팔 수 하도낙서 진우천강별진 진우천강별진 가려온금의 숙채 한가락 과연 금야숙 참가라 원앙금 침찰숙 절대가 인조은 풍요 나열춘추벌렬 나열춘추벌렬 월색삼경나으탐 탐정의 폐풀장 그이 월색삼경나으탐 탐정의 폐풀장 좋아 무기공명 꿈받기라 무기공명 꿈받기라 고이한사 자란 고이한사 자란 인생이 우수같이 인생이 우수같이 세월이 절로 올래 세월이 절로 올래 남방 전리불모지지 남방 전리불모지지 충고하래 더우서 하나 둘 충고하래 더우서 공부자 착한 도덕기왕 치사할왕 공부자 착한 도덕기왕 치사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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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 공부자 착한 도덕기왕 치사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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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성이 추서 방지요 방지요 바로 나와 그렇지 그렇지 상성이 추서 방지요 쌍성의 추석 황성 지어 조목이 황낙 가을주 조목이 황낙 가을주 백발이 장차 우거두면 백발이 장차 우거두면 소년 풍도 거둘소 소년 풍도 거둘소 당모 간천 찬바람에 당모 간천 찬바람에 찬바람에 백설강산에 겨우동 백설강산에 겨우동 백설강산에 겨우동 백설강산에 겨우동 오 범에 불망 우리 사랑 오 범에 불망 우리 사랑 규중 심처감출장 규중 심처감출장 푸융 푸융 자격으흡 자격으흡 세번째 박에서 왕롭게 붉은 저러한 고운 태도 저러한 고운 태도 일생 보아도 남으려 무려 옥타브 차이와 일생 보아도 남으려 그렇지 이 몸이 홀홀 날아 이 몸이 홀홀 날아 이 몸이 홀홀 날아 이 몸이 홀홀 날아 날아 천사 만사 이룰성 천사 만사 이룰성 이리 이리 처리 처리 논일 다가 논일 다가 부지 세월을 해세 하나 둘 부지 세월을 해세 누가 이렇게 잘하냐? 맞아 부지 세월을 해세 하나 둘 부지 세월을 해세 조강 지천원 박대모 터느니 박대모 터느니 대전 동편의법 정률 대전 동편의법 정률 춘향과 날과 춘향과 날과 반둘이 앉아 반둘이 앉아 법충 여자로 법충 여자로 법충 여자로 법충 여자로 법충 여자로 법충 여자로 놀아보자 놀아보자 하고 끝내야 돼 법충 여자로 법충 여자로 법충 여자로 법충 여자로 입 두개 해가지고 삐침으로 맞춰놓으니까 입맞추고 놀자는 거잖아 법칙 여자로 법칙 여자로 법칙 여자로 입구자 두개 있는거 있잖아 삐침으로 이렇게 딱 연결해놨잖아 입을 맞추고 놀자 법칙 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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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소리 하시는 분들이 그놈을 측을 이렇게 법증녀자 이렇게 하고 즉으로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법증녀자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법중으로 된 거야 그게. 그래서 점차점차 편하고 덜 그러니까 음악적인 소리로 바뀐 거지. 법증녀자가 음악적이지 법증녀자가 무엇이 음악적이야. 단지 법증녀자는 가사에 충실하고 가사 내용에 충실한 거지 법증녀자는. 정확도를 가사의 정확성을 한 거지만 음악적으로 볼 때는 발음은 아주 안 좋아. 측하고 안 좋아. 침도 막 세워나가고 측 이렇게 해갖고 좋아 그게 안 좋잖아. 소리라는 사람들 그런 거 따지잖아. 그러니까 그 소리하기 좋은 발음으로 와전된 거야 그게. 법증녀자로 이렇게 하면서 멋을 내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놈이 입안에 든 소리로 이렇게 법증녀자로 돌아오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법증녀자로. 법증녀자로 정말 안 좋아. 침도 막 튀겨.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고 법증으로 읽어도 되고 법증녀자로 그냥 우리는 침을 튀기든지 말든지. 어거다 하면은 칙칙칙 하면서. 칙칙 하면서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아주 그냥 침을 탱탱 툭이면서 칙칙 하면서 하는 거야. 미운 사람에다 대고 이빨 하나 빠져서 칙칙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재밌당. 또 합시다. 우리가 어디부터 징? 낭목한천. 낭목한천? 백바리 장차 오고 두면. 했어요. 했어요? 그냥 해. 백바리부터. 그냥 백바리부터 해. 그냥 백바리부터 한다. 백바리 장차 오고 두면. 백바리 장차 오고 두면. 소년 풍도 거둘 수. 소년 풍도 거둘 수. 낭목한천 찬바람에. 낭목한천 찬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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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이 낭목한천 찬바람에. 이렇게도 옛날에 하셨거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어디서 그것을 많이 들었는지. 그렇게 한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걸 바꿔서 하는 건데. 낭목한천 찬바람에. 시작. 낭목한천 찬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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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설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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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산에. 강산에. 강산에 강산에 그렇지 백설강산에 백설강산에 강산에 강산에 겨우동 겨우동 오염시키지마 옛날 걸로 백설강산에 겨우동 백설강산에 겨우동 오매불망 우리 사랑 오매불망 우리 사랑 규주홍 심처감출장 규주홍 심처감출장 감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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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너무 내리지 말아 오매불망 우리 사랑 규주홍 심처감출장 시작 오매불망 우리 사랑 우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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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떨어지지마 사랑 규주홍 규주홍 심처감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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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출장 감출장 푸윙 푸윙 열한방에서 푸윙 시작 푸윙 그 다음에 네 번째 새 새가 이거 저기야 푸윙 자 푸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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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푸윙 세우중에 왕윤옥 태풀을 운 하나 둘 왕윤옥 태풀을 운 저러한 고구구구구 태도 저러한 고구구구 태도 고구구구 여기로 기록되어 있다니 저러한 고구구구구구 태도 저러한 고구구구구 태도 태도 일생 보아도 남으려 일생 보아도 남으려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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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이 여사롭지 않지 도약이 비약이 비약이 심해 일생 일생 보아도 보아도 일생 보아도 일생 보아도 남으려 나무려 일생 보아도 남으려 일생 보아도 나무려 보아도 똑같아 음 길이게 보아도 남으려 일생 보아도 남으려 그렇지 잇몸이 월월월 나와라 잇몸이 월월월 나와라 잇몸이 월월월 나와라 천사 만사 이룰성 천사 만사 천사 만사 천사 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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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룰성 이룰성 천사ra 천사 천사 비 knell 비 knell 가 푸지 세월 세. 하나 둘 ajust 푸지 세월 푸지 세월 푸지세월 푸지세월 해세 해세 푸지세월 해세 하나 둘 푸지세월 해세 조강 지천은 박대 못하는 일 조강 지천은 박대 못하느니 조강 지천은 박대 못하느니 조강 지천은 박대 못하느니 박대 못하느니 대전통편의 법충률 대전통편의 법충률 춘향과 날과 단둘이 앉아 춘향과 날과 단둘이 앉아 법충률 자로 돌아보자 법충률 자로 돌아보자 그렇게 하세요 도련님이 도련님은 재미나게 했을 테지만 도련님도 사실은 짜증났어 빨리 빨리 저기 가야되거든 춘향 만나야되거든 해가 지고 근데 해가 안져 안지잖아 안지고 지루한 책을 보면서 사랑을 하러 가야되는데 우리 춘향을 만나러 가야지 되는데 뭔 천자들뿌리 하고 이러고 책을 보고 내가 시방 이러고 앉아있냐 이거요 그게 짜증 도련님도 났어 사실은 이게 재미있어서 한게 아니라 사실은 짜증난 성음이 맞긴 맞아 글짱나도 많이 했지 지금 글짱나도 많이 하고 글을 막 비틀었어 왜 비틀냐 심술났어 사랑하러 가야되는데 이쁜 준향이 만나러 가야된디 아니 저기 뭐야 저기 들킨단 말이야 사또한테 다 꼰자질러요 그러니까는 사또 밑에 통인들이 다 지키고 공부하는 척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왜이렇게 애가 안 지는거야 해가 져야지 빨리 내가 우리 준향이를 만나러 가야되 그냥 이놈을 거슬리 맘에도 없는 책을 가야되고 이러고 있어 그냥 도련님 무지개 짜증나버렸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냥 글을 봐도 맨 준향이만 떠오르고 준향이 얼굴만 떠오르고 그냥 그냥 딱 비틀어서 책도 읽고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사랑하러 가야되디 못 얻얀게 부인이라서 그렇게 사랑이 중언가 아이고 사랑사랑이여 사랑사랑 아이고 징그러 뭐 한번 더 할까 그거를 아니면 다른 것을 좀 남도미녀를 줄게 할까 남도미녀를 합창하나 어 남도미녀이 거시기를 해야지 동백타령을 맞아야지 동백타령을 맞아야지 이렇게 뭐 사모닷 퓤어 거름리 일오 inhabit quienes 하는 그런 게요 엥